한식타임 돌아왔습니다! 한식타임 퀴즈는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O.S는 안 돼. 너의 눈 코 이즈 퍼즐! 아이돌 출신 멤버의 눈 코 입만 쫙 보아봤습니다. 뭔데 떨리지?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신! 신 먼저 있어요. 신 어디서 많이 봤죠? 술도 같이 한잔하고 양현석 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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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모모도 알았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말해 주세요. 그리고 모모, 사나. 도와줍니다. 뒤에서 서로서로 도와줘요. 이번 문제. 모두가 맞출 수가 있어요. 갑니다! 사나! 사나! 사나 무슨 목소리야? 잠깐만! 일단 사나가 먼저 했는데 사나 본인 목소리로. 아까 노래를 많이 해서 걸거래 됐어요. 히모라 타쿠야! 히모라 타쿠야! 맞습니다! 히모라 타쿠야! 히모라 타쿠야! 히모라 타쿠야! 분명히 목소리가 조금 변하긴 하지만 이름을 정확히 외쳤기 때문에 와... 너무 맛있어? 안 떨어졌는데? 언니들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너무 맛있다. 귀여워. 이제 모모 가면 돼요. 모모 지금 심정은 어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할 수 있다. 나래! 김희철! 정답! 나래! 김희철! 정답! 모모 조금 늦었어요. 모모 조금 늦었어요. 이름 속도 얘기하고 가요. 아이고야. 알고 있었나 봐. 알고 있었어요? 네. 미안해요. 이건 지금 다 먹고 싶어서... 나래 안이 하나 또 챙겨갑니다. 진짜 맛있다. 한 번 양보할게. 죄송합니다. 자, 이제 세 분 남았습니다. 퐁스믹이 두 개. 문제 갑니다. 모모! 자, 먼저 얘기해야 돼요. 누구예요? 배운가요? 자, 누구예요? 누구 쪽? 모모! 모모! 붐 선배님! 붐 선배님! 정확한 발음 뭐라고요? 붐! 붐! 붐 아니야, 붐! 광기 낀 거예요? 붐 선배님! 붐 선배님! 붐 선배님 성과! 진짜 맛있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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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보다... 예상 보다... 위의 맛! 오...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어. 배우자 부담가서 게임 못 하겠습니다. 왜요? 나 이거 먹고 싶다고 계속 어깨를 누릅니다. 빨리 앉아, 빨리 앉아.